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침에가 빛나는 뿡뿡뿡 방구를 낄 수 없으니 방구가 한번밖에 안나와요 방구를 여러번 껴야되는데 왜 초록색이 없지 여기는 일단 길은 한군데라 뭐 한군데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따라가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뿡뿡이를 찾아야되 뿡뿡이가 있을거야 뿡뿡아 뿡뿡아 어딘가에 있겠지 어 절로 가는게 아닌가 일로 가는거였나 알고보니 여기 뿡뿡이네요 뿡뿡이 먹구요 뿡뿡뿡 뿡뿡 뿡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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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 뿡뿡ンタchem 뿡뿡뿡 근데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죠? 가 이제 길이 막힘이 없는 거 보니까 설마 끝까지 갔는데 이 길이 아니야? 이러면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네 이쪽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디냐 이번엔 이번엔 어디지? 캠터링님 어서오세요 어 여기서 막혔는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래가만 뵈요 오오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 안됐던 거였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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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까요 하나 하나 지어드릴까요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그렇지 어 이쪽인거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 길이야 오 뭐야 뭐야 야아 길이 저기가 아닌가 어 저기밖에 없는거 같은데 이렇게 조금 돌 표시가 있는데 빼고는 가면은 바로 그냥 타는거 같애 그렇다는건 여기 여긴데 이거 맞아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가 문제인데 여기 여기서 갈수 없는데가 없는데 저 위로 올라간다는건 말이 안되고 밑으로 가는건 바로 타구요 위로 한번 가볼까 아 아 저 갈수 있겠다 저쪽으로 갈수 있겠다 오케이 어 너무 많은데까를 치르는군요 정보를 하나를 알았는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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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케이 자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길은 나왔다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나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 저거 뭔가 있잖아 오 뭐야 저 누구 있는데 저 누구 있어요 사람이 있었어 지금 바로 이렇게는 못가는거 같아요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되나 보다 저기 아까 사람이 있었는데 오우 조심해 오우 조심해 좋아요 오오케 야 이게 한땀한땀에 그냥 그냥 죽어가네 그냥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버튼을 한번 누르냐 안누르냐에 생사가 걸려있는 아이 사람이 아니고 오잠만 나 다시 되돌아온거 같은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다시 되돌아온거 뿐이구나 아니 빌어먹을 야아 너무한거 아니야 한바퀴 돌았네 근데 아까 거기서 세이브가 됐다는거 완전 잘못 왔다는건 아니야 여기도 지금 왔던 길이고 여기도 야 멀리까지 온다 어디까지 가야되는거지 자 일단 보이는대로는 가는데 여기가 그거거든요 뭐 뭐라고 하는데거든 어 뭐라고 안하네 여긴 뭐라고 하는데 저 위까지 올라가야되나 가볼까 뭐지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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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여기는 아 여기도 안돼 여기도 안돼 길 저기밖에 없는데 여기? 아 꼭 빨간다라고 해서 못가는건 아니구나 자 그래서 여기도 어허허허 여기도 아냐 못가 저기 절대 못가 못올라가 저기까지 여기도 아닌거 같은데 계속 왔던데잖아 삥글빙글 도는거 같은데 아 설마 어 아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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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녹색 보였다 녹색 봤다 저기죠? 녹색 보인다 피미하게 보여요 여기 녹색을 높은데가서 길라자비로 잡아야돼 아 저기 보이네 뭐냐 저쪽까지만 가면 돼 어떻게든 흐른다 흐른다 아시네 아시네 아아아아 하아.. 네..어..잠아.. 녹색을 찾아야돼 녹색 방향을 잡아야돼 아 여기서 안보이네 높은대로 올라가보자 아 저기있다 저기로 갈려면 어떻게든지 아 여기도 안되는데 일단 방향은 잡았는데 그 방향으로 갈만한 이쪽으로 가자 아 좋아요 오케이 이거 여기다가 됐다 이것도? 어어어어 어허허허 저거 다시 없어야되는데 아 이거 이거 여기 여기를 다시 밀어버려 어 더 안밀리는데 더이상 안밀려요 그렇다는건 여기서 점프를 해서 어 아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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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조심하게 좀 움직이자 제가 다시한번 сустро 생각 LC 저야 어떻게 художе 힘든, 힘든 용암 좀 되었어요 어어... 오! 얘 왜? 오래... 하늘? 아, 하늘 위로 올라가 달라고 하는 거구나 자 왠지 음악소리가 바뀐 거 보니까 자, 이쪽으로 어허허허 왠지 긴장하고 와야 될 거 같은 자자자자자 하... 내 잘못이야 아.. 얘를 안고서 이렇게 떨어지면 안되지 어.. 조심조심해요 오오오오 저기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아.. 저기있다 어허허허 좀 먼데? 자자자 그까지 잘 올라왔어요 오오케 이제좀 기운이 나니? 아.. 어.. 흔치 않은.. 뭐.. 뭐.. 이렇게 생물학이래요 흔치 않은 생물들 일단 나도 너의 발걸음에 맞춰서 가야되니 파란색이 얘가 지나가는 곳에는 이렇게 녹색이 예 따라가죠 선사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나쁘네 뭐말을 해야될지 어색어색 안녕하세요 처음 맞대면 하는건 아니지만 느긋하게 가는건 처음이잖아요 말이 없으시네 저기 문으로 가려고 하는건가 내가 여기 위험이 위험한지 뭔지 먼저 가볼께요 먼저 가볼께요 정차를 한번 하고 올께요 옆에서 아무 말없이 걸으려니까 어색해가지고 어 저거 뭐해야된다 감 잡았어 저거 저거 저기다가 돌덩이 넣어놔야돼 자 돌덩이가 근처에 있겠죠 아 저기 돌덩이 있네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네 돌덩이 바로 있네 어 어 이것도 맞춰야 되는거 아냐 아 저거 한 다음에 맞추는건가보다 그러면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서 한다고 해도 택도없어요 빵구가 있어야되는데 빵구를 내놔야 빵구 빵구가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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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에 전력이 있구나 저 위에 있는 저걸 가지고 가야된다는 소리구나 아 저기도 있네 여깄네 여깄는데 잇자 이게 에너지원인가 봐 잇자 어 엇 으 잇자 잘나 봐 아유 야 자 됐다 자 자 딱 찍고 자 됐어요 저거 맞춰야죠 이제 가자 가자 맞추러 가자 어 뭐야 이거 한 번에 못 갈 것 같은데 아 가네 자 저거 맞추고요 어 하나 이거 어떻게 어 야 잠만잠만잠만 야 너 거기 가면 안되는데 어 야 아니 너 거기 저거 어떡하지 아 이거 이걸 맞추는게 아니라 이거 타고 올라가는거구나 이거 맞춘다고만 생각했지 자 여기 잡아 잡아 자 가자 자 자 여기다 놓고 어 너무 야 너무너무 구하다 잘못났다 놓고 짚고 탱탱 후 됐어요 저기 이제 전력이 갔겠지 여기까지 자 빛나고 있죠 이것도 맞춰야되는거 아닌가요? 괜찮나? 안 마셔도 되나 보네 가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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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혼자 자기가 그냥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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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레이터 크레이터 각 세계마다 저런 관물이 있는거 같애 자 잠시만요